글로벌 선교방송단 원승재 선교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부산의 중소교회 목회자들로 구성된 미스바 기도회원들 40여 명이 기도회 회장 이건제 목사의 주선으로 지난 3.1절 청와대를 방문하고 청와대 현장에서 105주년 3.1절 독립만세운동을 재현했습니다. 이날 청와대를 방문한 부산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태극기를 흔들고 3.1절 노래와 함께 남북통일과 국가 안보는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하루속히 종결돼 세계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했습니다. 특히 청와대를 관람하는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주면서 나라 사랑의 길에 대해 안내하는 의미 있는 시간도 가졌습니다.